네, 하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구역과 지교에서 이 하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송도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커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 구역과 지구에서 전달할 메시지가 역발상과 25응답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은 우리 상식을 깬 얘기를 하셨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요 아마 일반 사람들의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자리나 위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복이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역발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발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냄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역발상이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상상초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상상초울입니다 어제 우리 강단 메시지도 살펴봤지만요 아무리 우리가 마른 뼈라도요 복음이 들어가면 군대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역발상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역발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에디슨이 어릴 때 실험을 한다고 시계를 뜨거운 물에 삶아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엉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엉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시기를, 한 시대를 일으키는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엉뚱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발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있고 언약이기 때문에 이런 역발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권찰분들이 이 응답을 딱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전달해 주십시오 역발상이 가능하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일반 생각과 다른 반대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걸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론에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유목사님이 한 번씩 그런 말을 하는데요 거꾸로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편 반대편이란 단어와 거꾸로 하나는 이 단어를 한 번씩 하세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보금의 눈으로 한 번 더 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금의 눈으로 한 번 더 보면 전부 다 보이고 이해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본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본다라는 말은 보금으로 본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보여요 그리고 이해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이 이해됩니다 우리 이 말씀 주시면서 우리 유목사님이 한 예화를 드셨는데 남편이 술을 먹고 사업한다고 매일 집에 늦게 돌아오는데 돌아오셔가지고 늦게 돌아오셔가지고 아내 집사님한테 물을 달라니까 아내 집사님이 물을 갖다 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놀래가지고 뭐가 감사하냐라고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술을 먹고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집을 잘 알고 찾아오시는지 그게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 남편분이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거기서 나오게 됐다라고 예화를 드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되시는 분이 보금이 있었는 거예요 은약을 알고 있었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볼 수 있었고 반대편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역발상이라는 단어는 거꾸로 보는 것 반대편에서 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재창조의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S대에 복원 내고 싶어요 왜? 종교 1등 하니까 그런데 S대를 보내면 신앙이 떨어질 것 같던 느낌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내 자녀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명문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혹 영적 썸밋이 안 될까 봐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부모님들이 많을 겁니다 훌륭하게 진짜 세상을 썸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맞는데 혹 영적 썸밋이 안 될까 봐 고민이 되어진 적도 우리 부모님 중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수준과 우리 기준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전달하면 실수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주신 메시지지만 어쨌든 이 말씀만 말씀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계속 다른 얘기하면 다 죽이는 거고요 말씀 얘기하면 살아납니다 어쨌든 말씀만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복은 이런 겁니다 송도님 여기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라 했고 애통하라 했고 그리고 온유한 자라 했고 이게 무슨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의 역발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이 그 송도님을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준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계속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입니다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 저는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서 너무 은혜 받았던 게 네 아들이 살겠다 그리고 의심도 안 했잖아요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냥 말씀 따라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살았어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돼요 복잡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말씀 주시면 아멘하고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송도님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아마 상황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던져주면 됩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에게 아들이 살아날 거다 아멘 내 아들 내 딸은 살아날 거다 믿고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이게 역발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일반적인 생각에 반대의 것을 생각해낸 것이 역발상이에요 저는 참 이게 혹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기억나십니까 너무 예의바른 큰 아들이 있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재산을 줘놨더니만 이 돈 가지고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니면서 허황방탕하게 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고 집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을 껴안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큰 아들이 막 이상한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 안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얘기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살아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으로 은약으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역발상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그게 역발상입니다 그래서 랩런트 위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만 전하면 우리 아이들이 역발상 돼요 생각을 어? 아유 그렇지 갑자기 탁 바꿔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내가 사는구나 그게 역발상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거 전달하는 우리 권찰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살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 기준과 수준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표준을 전달해라 하나님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전달해라 하나님은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또 우리 만약에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면 다 돼요 그래서 역발상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이분 안정의 모든 성도님들한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역발상이라는 건 바꾸는다는 얘기죠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반대입니다 그게 완벽한 것이고 바꾸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이번 주간에 전달하러 간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틀을 깼다 했잖아요 완전히 틀을 깬 반대의 개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게 무슨 복이었냐 도망다니고 유리 방황하고 잡혀서 감옥에 가고 또 힘든 일 겪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복이냐 복이에요 복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자분들 그리고 우리 권찰분들이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러 가는 그 자체가 순교예요 아무나 하겠어요 아무나 뭐합니다 매주 이렇게 모여서 우리 메시지 받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걸음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순교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틀을 깬 반대의 개념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5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다르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다르다 복의 개념이 달라요 오늘 여기 여덟 가지 나오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아닌 역발상의 생각입니다 저는 아 이거 산상수원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이 당시에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세인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아듣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아듣으면 사실은 역발상의 레몬드로 크는 것이고요 또 성도님들도 역발상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다가 기도도 달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 나오죠 주기도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하죠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세인들은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잖아요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적인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보금, 은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만 붙잡고 은약 잡고 말씀 잡으면 그 모든 것은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일반교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통합적 교회 그래서 통합적 교회에서 저도 20살 때 보금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달라진 게 기도예요 제가 이전에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의 기도와 지금 하고 있는 그 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교회에서 누리는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비교 불가할 만큼 달라요 저는 경험했잖아요 옛날 그 교회에 다녔던 그 기도와 지금 우리 다라빵 교회에서 하는 이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내용 자체도 틀리고 우리 아이들 말로 범접할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천상의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땅의 기도를 많이 해요 땅의 기도 우리는 위의 기도를 해요 지금 다르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기도의 내용도 역발상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틀을 깬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응답은요 틀을 깬 반대편 이 반대편에 너무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반대편에 너무 많은 응답을 주셨죠 이 경제 요셉이 경제를 배웠다 했잖아요 이 경제는 애굽의 보디발 집에 들어갔잖아요 노예로 간 겁니다 노예로 갔는데 경제의 축복을 배운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요셉은 언어를 배웠습니다 이집트 언어 그리고 이집트 문자를 배웠어요 이집트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이집트의 우상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이집트 안에 있는 그 나일강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애굽의 것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를 보게 된 겁니다 완전히 반대편에서 노예로 간 것 같은데 반대편에서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정치도 배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를 어디서 배우냐면 요셉의 신분으로는 정치를 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보낸 거예요 요셉의 신분으로서는 정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뭐냐 감옥에 보내서 정치인들과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배우도록 만든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레멘트들을 총리로 만들 거니까 지금 감옥에 보내는 것처럼 보여요 경제를 배워야 되니까 노예처럼 보내는 겁니다 반대편이에요 반대편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은 사명이 있잖아요 애굽 왕 앞에 섰어요 애굽 왕 앞에 섰습니다 우리 내년 WRC가 얼마나 기대됩니까? 반화투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아마 14개 나라의 귀한 인재들이 이제 WRC에 참여하고 그리고 진짜 세계보고마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반화투 나라의 시민권을 참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반화투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 자유롭게 그리고 전세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응답도 있거든요 작은 섬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섬나라를 통해서 세계보고마를 이루어 가시는 응답입니다 왕 앞에 선다는 말이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왔잖아요 이 자리에 저는 식당에 이 자리에 우리 대통령이 오셨어요 왕 앞에 온 거예요 대통령 생각과 각인 속에 하나교회 WRC 그리고 정확한 언약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성취된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내년은 더 큰 응답이 있겠죠 상상초월 요셉이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냥 사명 가지고 왕 앞에 선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보고마 성교를 두고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잖아요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해주세요 성도님들 자꾸 연약한 소리 너무 힘든 소리 마른 뼈와 같은 소리 할 겁니다 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대언해줘요 아니다 지금은 성도님 노예로 가 있는 거다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것이고 내가 왕 앞에 서야 되고 또 총리되어지는 이 반대편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알려주셔야 돼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주는 희망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주는 희망입니다 에스겔이 왜 힘을 얻은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잡은 희망이에요 그냥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약을 통해서 잡은 희망이니까 그게 소망이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찰분도 할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 금토일 시대에 우리 교육국 맡고 있는 교육자분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이 너무 참 저는 매일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육자분들 왜냐하면 금토일 시대의 주인공인데 자꾸 이 얘기하니까 교구는 뭐예요? 교구는 너무 헌신과 수고가 많은데 드러나지 않는 사회이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 교구 교육자들 또 우리 권찰분들이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상급 말 맡기를 주내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상급 어마어마하게 교구 교육자분들이 또 우리 권찰분들이 참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드러나게 해서 매주 결석자 신방하고 또 이런 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늘나라 상급이 커요 그리고 우리는 금토일 시대 레몬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반대편에 너무 많은 응답을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대편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것에 집중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 것이고 나라고 집중하는 거죠 반대편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하나님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럼 뭐가 없어져 있느냐 우리 송도님들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뭐냐면 어떤 문제와 한계와 세계보금화를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결박이 돼야 돼요 내 생각도 말씀으로 결박돼야 돼요 이거를 전달해 줘라 분명히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안 된다 세계보금화 못한다 관계없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금톨 시대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겠냐 아닙니다 성도님 금톨 시대가 살아나야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그 성도님이 가장 필요한 축복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어요 금톨 랩린드 시대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했냐 관계가 있죠 내가 일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국 우리 교육자분들 교사분들이 우리의 기도로 이 일을 해나가거든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도 랩린드들 가득한 거 보고 얼마나 좋은지 이번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핵심 때 랩린드들 우리 교회 랩린드들 다른 교회 모르겠고 우리 교회 랩린드들이 많이 와가지고 금톨 시대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얼마나 우리 감사하고 이게 중요한 기쁨입니다 우리 교육국 교사 또 우리 교육자분들이 와가지고 함께 매세해 받고 같이 은혜 받는 이게 얼마나 지금 큰일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같은 방향 간다 근데 대부분 내 생각이에요 내하고 관계 없다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냐 그거를 바꾸어 주는 게 역발상입니다 2분 한 주 안에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이런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 우리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6절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매일 너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40장 1절 23절은 감옥에서 장관을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41장 38절에 요호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애굽을 살리는 사실은요 애굽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어른들이 금톨 시대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금톨 시대를 지금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단위 목사님 유럽의 모든 랩런트들 지금 이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 일어나서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 그대로 지금 가지고 유럽 전역을 지금 살릴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2, 3, 7, 5천이죠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이 이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집중 세 가지 하면 세 가지의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되어 있죠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의 주시는 이유 이유를 알고요 그리고 내용을 알고 방법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달해 주라 우리가 반대편에 있으면 반드시 큰 응답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역발상이에요 보고 믿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보고 믿는 사람만 역발상을 할 수 있어요 일반 생각과 다른 일반 생각과 다른 것을 생각해내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재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모든 송도님들 또 랩런트를 살리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우리 우리 지난주 강단의 절대 계획은 후대입니다 그렇죠 후대가 우리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일곱 망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거를 내 것으로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송도님들 문제 속에서 칠대 망대 기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칠대 망대 기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알게 되는 게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삼이잖아요 사실 이 기도가 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기도 이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중 본세 이 우주의 능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지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싹 다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거 위에서 기도하자 가난 질병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그거를 뛰어넘는 오력충만으로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393 이 기도를 하나씩 풀어서도 기도하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393 기도 속에 더 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CBDIP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언약입니다 이번 여름에 주셨던 메시지지만 이 언약 CBDIP를 붙잡고 전 세계를 살릴 응답을 누리라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는 또 내 가정은 내 직장은 세 가지 떨이 있다 세 가지 떨이 있는 사실은 이 일곱 망대의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발상의 응답을 누리면 사실은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 송도님들이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대편 역발상의 그 생각으로 우리 송도님들을 살리시고 또 우리 렘넘들을 살리는 축복의 한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역발상의 응답을 우리 귀한 권찰분들에게 또 귀한 교육자분들에게 또 중지자분들에게 주셔서 이분 한주 안에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귀한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너희가 살아나니라 아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아닌 복음 가진 전도자들의 역발상으로 모든 교구와 또 렘먼트와 또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귀한 권찰분들 중지자분들 교육자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